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기출욕용 7주차죠 개발관리론 7편인데 7단원 자 일단 우리 요약집에 내용정리 잠깐 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뭐 7단원은 우리 총 8개 단원 중에 가장 쉬운 단원이니까 부담없이 오늘 뭐 수업 들어도 될 거고 아 좀 끝나고 감정평가 앞부분만 조금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듣고 담모 보시는 분도 감정평가에 네 문제가 좀 들어가 있어요 앞에 지역분석 개별분석 전까지 해서 감정평가 기초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가 있다 자 첫번째 보죠 우리 개발관리론에서 토지의 이용 우리가 부동산을 개발하는 것은 토지를 택지로 바꿔서 건축에서 공급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걸 이걸 부동산 개발 토지 개발이라고 하죠 자 그 관련해서 토지 이용에 대한 여러가지 용어 정리와 내용들이 있는데 다 뭐 우리가 꼼꼼히 볼 필요는 없고 일단 집약적 이용이라는 단어는 기억하고 있어야죠 집약적 토지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걸 집약적 지가가 높을 때 지가가 올라가면 땅을 넓게 구입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토지 양을 줄이고 덕에 노동자본을 많이 집어넣으면 이제 집약적 이용이 되는 거죠 그럼 집약적 이용했을 때 토지를 개발하면 건물이 높아지거나 깊어지거나 할 거예요 이때 우리가 공중 지표 지하까지를 통틀어서 입체 공간이라고 하죠 그럼 그렇게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집약적 이용 또는 입체화 시킨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체는 공중으로 높이 지하로 깊이 까지 이용하는 거 이런 걸 집약적 이용 자 이런 걸 수직적 이용이라고도 하고 입체적 이용 고층화 지하화 이렇게 된다는 거다 여기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투입되는 자분량이 많고 생산 요소 간 결합 비율이 많다 이걸 집약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산 요소 얘기했을 때 자 고전학파 리카도가 생산 요소를 세 개로 구분했어요 이 세 개가 뭐냐면 세 개가 뭘까요 리카도가 생산 요소는 세 가지인데 마르크스 신고전학파는 야 토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하면서 두 개로 줄였어 어 그래요 그래 노동 자본 토지 이게 3대 생산 요소예요 뭔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는 세 가지야 라고 리카도가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그 뒤에 신고전학파 마르크스는 야 토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노동 자본이면 돼 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우리 배웠던 거 학자별 이론에서 자 여기서 생산 요소 간 결합 비율이 많다라는 건 뭐냐면 노동 자본 토지를 많이 결합시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토지에다가 노동 자본을 많이 결합시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토지에다가 노동 자본을 엄청 막 집어넣으니까 건물이 높아지고 깊어지는 이런 입체와 집약적 이용이 나타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노동 자본의 비율이 결합 비율이 높은 거 이걸 집약도가 높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반대의 용어가 조방적 이용 자 외곽은 싸니까 땅을 넓게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조방적 이용 이거 관련돼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농업입지 이론을 얘기했던 학자 누구 나와야 돼요 배우 아니고 농업입지 농업 튀네이저 마차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도심은 집약적 농업 외곽은 조방적 농업 이걸 통해서 위치지대 이론을 밝혔잖아요 고립국 논문을 통해서 그때 나오는 얘기 집약적 농업 조방적 농업 이때 이제 토지를 넓게 이용하는 걸 조방적 이용이라고 얘기하고 자 그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자 토지용에 따른 현상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이 있는데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된다는 얘기죠 직장이 도심에 있을 거예요 상업용 건물들은 다 도심에 있을 거니까 근데 도심이 너무 비싸니까 주택값이 비싸서 도심에서 주택을 여기를 사기가 어려우니까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거지와 직장이 나눠지는 현상을 이걸 직주 분리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직주 분리가 나타나냐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죠 도시 환경이 악화됐다라는 건 소음이나 공해 같은 것들이 많아서 쾌적하지 않아서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주택가격도 도심이 너무 비싸서 외곽으로 나가려고 할 거고 교통체계가 발달되면 외곽 나갔을 때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가 없죠 일단 기본적으로 주거지는 도심이 좋아요 외곽이 좋아요 주거지 외곽이에요 주거지에 가장 만족을 줘야 되는 효용성은 뭐예요 쾌적성 쾌적성은 외곽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 문제가 없다라면 교통에 대한 문제력만 없다라면 외곽으로 나가서 좋고 왔다 갔다 하는 데만 문제 없다라면 교통체계 발달되면 외곽으로 당연히 쾌적성을 찾아서 주거지가 나가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도심 재개발로 인한 이동은 뭐냐면 재개발을 하려면 철거를 할 거예요 철거를 할 거니까 일시적으로 살 집이 없으니까 외곽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고 그럼 이제 결과로 직주불이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도심 공동화 현상 외곽의 침상도시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도심 공동은 비어진다는 거죠 도심이 텅 빈다는 얘기예요 주간에는 낮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가 자러 외곽으로 다 빠져나갈 거니까 밤에 텅 비겠네 그래서 주야간에 인구 차이가 커지는 걸 도심 공동화 현상이라 그래요 밤에 도심이 텅 비어져 있다라는 걸 도심 공동화 그럴 수 있겠죠 외곽은 잠만 자는 도시 배드타운 침상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다 당연히 다 상식적인 얘기예요 오늘 다 거의 다 상식적인 얘기고 직주 접근은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워진다는 얘기인데 외곽에 나갔던 주거지가 도심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왜 들어올까요 도심이 이제 쾌적해진 거야 도심이 이제 재개발을 해가지고 공원도 잘 갖추고 사는데 문제없이 쾌적해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도심은 비싸요 싸요 비싸 들어오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소득층이 다시 도심으로 들어오면서 도심에서 다시 살게 될 때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워졌다를 직주 접근이라 그래요 나머지는 다 이해해요 특히 이거 보죠 도심과 외곽의 직가 차이가 감소됐다 외곽이 싸서 갔는데 외곽이나 도심이 이제 똑같아졌어 똑같이 비싸졌어 그럼 굳이 굳이 직장 가까이에 두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에요 들어올 수도 있고 자 얘의 별표 하나 교통체증의 심화라고 얘기를 하는 건 도심의 교통체증 심화에요 교통체증이 심화됐대 그럼 나갈까 들어올까 생각해야 돼요 교통체증이 심화되면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면 출근 시간에 들어올 수가 없어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니까 직장 가까이에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체증이 심화는 직주 접근의 원인이라는 거 이게 이제 하나가 이게 만약에 문제 나온다면 답은 사실 여기에 있어요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건 대부분 다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이걸 그냥 내잖아요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풀어라 그러면 교통체증이 심화되면 뭔가 도심이 안 좋으니까 나가겠지 직주 분리가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교통체증이 심화되면 나가 살게 되면 출근 시간에 들어오지가 못해요 직장으로 그래서 가까이 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얘기고 자 이 결과 나타난 현상이 이제 도시 회춘화 현상이라는데 도시가 젊어진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서 활기를 띠면서 도심이 젊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구도심에 낡은 건물들이 재개발을 했어 쾌적해져가지고 공험도 만들어주고 건물도 쾌적해지고 고충화도 일어나면서 돈 많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이제 활기를 띠면서 젊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날 수 있어요 부동산 문제가 뭐냐면 구도심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원주민이 있을 거예요 돈은 없어 근데 이제 살았어 근데 이제 재개발을 했어 그러면 개발을 했으니까 땅값이 다 올라가겠죠 주택가격 건물 상가가격 다 비싸질 거예요 원주민들이 살기가 어려워요 고소득층이 들어오면서 원주민들이 내쫚여지는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구도심에 살았던 저소득층의 원주민이 갈 곳을 잃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동산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거다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요 젠트리피케이션 서울의 가로수길 나도 잘 모르긴 하는데 서울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는 개발된 지역이 아니었어 구도심에서 집값이 다 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개발하다 보니까 엄청 비싸였단 말이에요 주택가격이나 상가 임대료 같은 게 그럼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그 임대료를 이걸 부담하지 못해서 내쫚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사회적 문제로 2, 3년 전에 많이 유행했던 단어예요 젠트리피케이션 도심 주거용 건물은 고층화가 되겠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건물이 높아지면서 재개발했을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집약적 이용이 또 일어날 수 있을 거다라는 내용 도시 스프롤 연상 이거 이제 도시가 무질서하게 퍼져나가는 거죠 무질서, 불규칙, 무계획적으로 퍼져나가는데 항상 중요한 건 외곽으로 퍼져나간다 확산이라는 말은 퍼져나가는 거니까 당연히 외곽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도시 스프롤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 주변에 개발하면 안 돼 건물 지으면 안 돼 이렇게 지정할 수 있죠 뭐라고 그래? 그걸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얘기였고 한계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무 말이 없는 한계지는 택지 한계지를 얘기해요 이 한계지는 택지 한계지 우리가 택지는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택지라고 그러죠 택지 한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범위를 정했을 때 얘가 건물 지을 수 있는 택지라고 해보죠 이 넓은 범위가 건물 지을 수 있어 그럼 개발 토지죠 이 택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개발할 수 있는 토지라고 그래요 이 개발 토지를 우리가 쉽게 일반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도시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라고 얘기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 그러면 이 도시 밖은 뭘까요? 개발하지 못하는 토지이니까 뭐겠어? 농지겠지 농지나 산지가 있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이때 맨 끝에 있는 이 택지를 뭐라고 하냐면 택지 한계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걸 한계지라는 말을 쓴다 택지 한계지 자 그러면 얘는 택지 한계지는 이 한계지는 옆에 있는 농지와 땅값이 비슷할까요? 아니면 여기 있는 도시 한가운데 있는 도심과 토지의 가격이 관련될까요? 뭐와 관련됐을까? 옆에는 농지가 있어 얘는 택지야 얘는 뭐예요? 한계지는 택지죠? 택지 그럼 뭐와 관련돼야 돼? 도심 토지와 오히려 더 관련이 깊어요 옆에 있지만 옆에는 농지니까 용도지역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개발할 수 없는 토지고 여기는 개발할 수 없는 토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먼 옛날에 나왔던 거 요즘 최근 10년엔 안 나왔어요 먼 옛날에 10년 전에 15년 전에 20년 전에 나왔던 지문들인데 여기에 한계지는 토지의 가격이 옆에 있는 농지와 관련된 게 아니라 도심 토지와 더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택지니까 택지니까 택지니까를 얘기하는 거예요 택지의 맨 바깥에 토지를 한계지라고 하고 한계지는 택지다라는 게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한계지라고 나오면 이건 택지다라는 거 자 그래서 보니까 한계지의 지가는 주변에 농지와 관련이 없으며 도심의 택지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나온 거고 도심 토지와 오히려 관련이 있고 교통이 발달되면 이 한계지는 외곽으로 더 퍼져나갈 수 있을까요 교통이 발달되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더 멀리까지 주택 건물 지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야 한계지가 더 넓어질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곽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 교통이 발달되면 한계지가 연장된다는 건 외곽으로 연장될 수 있을 거다 자 그러면 외곽으로 한계지가 더 퍼져나가면서 도시가 커져나갈 수 있겠네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원래 여기 여기 토지는 농지였는데 농지였는데 얘가 도시가 이렇게 커졌어요 한계지가 넓어졌어 그럼 얘가 토지가 용도 전환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농지가 택지로 전환되는 일도 발생하겠네 그러면 중간에 토지도 발생할 수 있겠죠 아직 전환이 일어나진 않았어 끝나진 않은데 전환 중인 토지가 발생할 수 있겠네 이 전환 중인 토지를 뭐라고 할까요 후보지라고 하죠 이 후보지가 발생할 거예요 자 그럼 또 여기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거야 그러면 교통체계가 발달되면서 한계지가 외곽으로 퍼져나가면 외곽 쪽에서는 이렇게 용도 전환 중인 후보지 등이 많이 존재하게 될 건데 이 후보지를 같이 평가할 때는 야 농지로 평가해야 돼 택지로 평가해야 돼 라는 질문이 생길 거예요 뭘로 평가해야 돼 택지로 평가해야 돼요 이걸로 바뀌어질 거니까 전환 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단 이런 말이 들어있어 조건이 성숙도가 너무 낮은 경우라면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바뀌어지고 있어 또 언제 바뀌어질지를 몰라 전환 속도가 너무 느릴 때 성숙도가 낮다라면 이란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언제 바뀔지 몰라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전환 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감정 평가할 때 용도 전환 중인 토지는 아무 말이 없으면 전환 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건데 성숙도가 너무 낮거나 전환 속도가 너무 느린 경우라면 전환 전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계지에서 연장되는 후보지의 경우 토지에 평가할 때는 전환 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에 성숙도가 낮아 느리게 전환되는 경우는 전환 전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이 얘기고 여기는 자가 한계지 차가 한계지라는 말을 썼어요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여기 나온 건 다 시험에 한 번씩은 나왔던 건데 최근에는 안 나오고 있고 내 집에 한계지예요 내 집을 마련할 때 주거지의 입지가 어디 먼 데까지 갈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집이고 이건 빌린 집이잖아요 임대주택의 한계지에서 누가 더 외곽으로 나갈 거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상식이야 누가 더 멀리까지 나갈까 내 집이래 내가 집을 살려 그래 내 집을 살려 그래 그럼 좀 더 쾌적한 곳을 찾으려고 하겠죠 나갈 상황이 있으면 나가려고 할 거예요 쾌적한 곳에 근데 이건 내 집은 아니야 어차피 잠깐 빌려서 살 집이야 그러면 직장과 오히려 좀 가까운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 집은 더 외곽 쪽으로 나갈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의 한계지는 차가의 한계지보다 더 원방권 중심지로 더 멀리까지 나가는 게 일반적이다 내 집을 살 때는 좀 더 쾌적한 곳을 찾아서 외곽으로 나가려는 성향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얘기야 당연히 그렇겠죠 넘겨서 보니까 입지 잉여가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입지가 좋아서 발생하는 잉여 이거 초과 이윤을 얘기하는 건데 입지가 좋아서 위치한 장소가 좋아서 발생하는 소득을 입지 잉여라고 한다 자 예를 들면 대학교 앞은 입지 잉여가 클 수 있겠죠 유동인과 많으니까 덕에 내가 카페 차리면 돈 많이 벌 수 있을 거예요 입지가 좋아서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 똑같은 규모의 똑같은 돈을 투자해서 카페를 두 개를 만들었어 근데 그냥 외곽에 카페 차린 것과 대학교 앞에 카페 차린 거 누가 돈을 많이 벌어요 똑같은 규모의 똑같은 사람이 운영을 해 근데 대학교 앞에 더 돈을 많이 벌겠죠 이거 입지가 좋은 거죠 이때 더 버는 이 돈에 대한 소득을 입지 잉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하나 기억할 건 입지 주체에 따라서 토지 용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토지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입지 잉여는 다르게 나타난다가 이게 하나 포인트 이게 만약에 보너스로 하나 나온다면 무슨 얘기냐면 대학교 앞에 입지 잉여가 있다고 입지 잉여가 많이 있겠죠 유동인이가 많으니까 근데 대학교 앞에 카페를 차리면 돈 많이 벌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고급 양복점을 차렸어 양복 안에 천만 원씩 하는 그런 게 있다고 친다면 대학교 앞에 차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토지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잉여가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체가 어떻게 토지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잉여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똑같은 위치가 좋은 곳이지만 어떻게 토지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잉여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거 하나 기억하면 되고 자 지가 구배 현상은 지가가 구배라는 건 기울어짐을 기울어짐을 우리가 한자로 구배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울어짐을 구배라고 얘기해요 지가가 기울어졌죠 자 당연히 우리가 여러 번 봤던 건데 여기가 지가라고 해보죠 여기가 도심이라고 하고 외곽이라고 했을 때 외곽으로 갈 때 지가가 높아져야 낮아져요 낮아지겠지 근데 낮아질 때 야 그러면 이렇게 낮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낮아질 수도 있잖아 A처럼 낮아지는 거야 B처럼 낮아지는 거야 를 묻는 거예요 당연히 낮아지면 낮아지겠지 A처럼 낮아져요 B처럼 낮아져요 A처럼 낮아져요 그러니까 B가 아니라 A처럼 낮아진다를 지가 구배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B가 아니라 A처럼 낮아지는 건 뭘 얘기하냐 라고 할 때 앞에는 기울기가 커요 작아요 도심 쪽은 기울기가 커요 외곽 쪽은 기울기가 작겠네 기울기가 작아지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가 작아지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걸 좀 더 이제 우리가 해석해보면 도심에서 1km 나갈 때는 여만큼 지가가 떨어져 근데 외곽에서는 1km 나가면 여만큼밖에 안 떨어지네 그러니까 지가가 떨어지는 하락폭이 달라요 도심에서는 팍팍 떨어지는데 외곽은 조금씩밖에 안 떨어지네 이런 현상을 지가 구배 현상이라고 해요 낮아지는 건 당연한데 기울기가 작아지면서 낮아지면서 지가 하락률이나 하락폭이 도심이 크고 외곽이 잦다 당연하지 상식적인 거야 이것도 상식적인 거 맞죠? 도심에서 1km 나가면 팍팍 떨어지는데 외곽은 1km 밖으로 나가나 아니나 별 차이가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가 구배 현상이란 말이다 그래서 외곽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져서 도심보다 외곽에 외곽에 지가 하락률이 작다 떨어지는 폭이 작아진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먼 옛날에 한 번씩 나왔었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